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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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벌써 지쳐는거 오빠한테 왜 나갈수 있겠어? 모르겠어 잠깐만 오케이 얘가 지쳐서 뭐하는 것도 안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잔마였잖아 응 오늘은 폭염이야 지금 진짜로 여기 32도인데 난 꼭 최종 한 36도 되는 것 같아 일단 거의 동남아 사주는 날씨지 그러니까 얘 더울걸? 안 더운걸? 기다려 저번에 왼쪽은 이리와! 이리와 봐! 기다려 줄 풀르자 네 대회에 나가는 거 자 여기서 연습할 거야? 일단은 떨어져도 추억 남기는 건데 규칙은 해야 돼 규칙은 지켜야지 잘 할 수 있겠어? 괜찮을까 모르겠네 근데 나는 대회 나가서 입상하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은 안 되는 거니까 그쵸? 그래 와 야후 야후 Your login You Are you Here Where You Her We 정말 충족해 설마 그런거 같지? 대박이다 자동 잔디깎기 와 여기서 벌끄다 보네 진짜 귀여워 진짜 신났어 아 방속을 안갖고 왔구나 대기를 시켜놓으려 아 오빠 대기 멤버들이 아 맞다 일단 짧은 줄로 해가지고 그것부터 훈련시켜야 돼 턴하는 거 내가 내가 연습을 먼저 해야 돼 보여줘 봐 턴이 있으면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바다 바다에 끌린다 나 바다 바다에 끌린다 왼쪽에 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줄 넘겨봤고 상세 돌린 다음에 이렇게 아 오케이 둘 셋 넷 근데 강아지는 그럼 오른쪽으로 돌는거야? 나는 왼쪽으로 돌고 강아지는 이렇게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오케이 훈련하고 먹고 한번 해볼거야? 응 따라 오빠 잠깐만요 그게 근데 애가 지금 좀 힘들잖아 내가 치트키를 줄게 지금 여기 잔디여서 치트키는 바로 가자 치트키는 바로 과자 내가 벌써 지쳤는거야? 오빠한테 왜 나갈 수 있겠어? 모르는거야 잠깐만 나갈 수 있겠어? 나갈 수 있겠어? 나갈 수 있겠어? 도대체 나갈 수 있겠어? 오오오오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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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. 굿. 굿. 오오오오오오오오 아! 엄마가 어쨌든 잘했어 오오오오오오오. 아 도는 거 어떤 건지 알겠다 옳지 잘했어 아 이거 만보라 그러나? 어 상부 아 왜 거기로 가 얼룩뚱땅 얼룩뚱땅이야 무당탕탕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자 가라 치니고 잘했어 오빠 네? 괜찮겠어요? 아니야 잘할 수 있을거야 잘할 수 있을겠어 이제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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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로 하는게 한계가 있긴 하다 안되겠다 천천히 해봐야되겠다 어 나만 되게 힘드네 행운을 빌어요 대회는 무슨 대회야 대회는 무슨 대회야 놀아 놀아 하하하 아잇 자기가 너무 잘해 자기가 너무 잘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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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만하자 빨리 잠깐 쉬었다가요 대기훈련도 해야 되니까 대기훈련 이리와 이제 그만 대기훈련 대기훈련 잠깐 해놉시다 오케이 오늘은 3분만 해? 오늘은 3분만 하고 오케이 사인으로 드러누게 응 시작 흙 아니 하지마 하하하 앞에서 오빠 대회네 너는 안 나가는게 어때? 아니야 나 추억으로서 나갈거야 아주 재밌긴 할거 같아 아빠 빨리 오래 가자 안녕 여기저기 두 개 수정 눈알이 부족한 나라 꽃다운 날이 부족하네 또 날이 부족하네 2시간 뒤 오늘의 눈에 비해 2시간 뒤 2시간 뒤 2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김치